안신열 님께서 재밌는 서비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. 스크린바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재밌는 것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 동영상이 재생이 될 겁니다. 그런데 동영상이 재생되면서 특징적인 것은 영상인데 카피가 되는 거죠. 즉, 제가 추정하는 것은 음성만을 레코딩을 하고 그리고 텍스트는 별도로 저장을 해서 그 텍스트의 변화와 음성을 싱크를 맞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 다른 파일들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요. 이렇게요. 재밌죠?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스크린바로 들어가서 여기에 create를 누르면 스크린캐스트, 화면을 캡처하는 것이 스크린캐스트죠. 여기다가 제목을 적습니다. 그리고 confirm 아, 그 전에 템플릿을 선택해야 돼요? 저는 html, css, javascript를 선택했고요. 그리고 위에 있는 record 버튼을 누르면 이제 record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마이크를 선택합니다. confirm. 그럼 이제 레코딩이 시작이 된 상태죠. 그리고 여기에서 html로 바꾸고 리로드 저장하면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오른쪽 화면이 바뀌고요. 그리고 html is hypertext...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고 index.css를 선택하면 파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h1 태그의 font-size를 2rem이라고 하면 저장이 되면서 여기 있는 3rem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크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stop-recording을 눌러서 레코딩을 끝낼 수가 있고요. 레코딩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 brush up이라는 걸 이용해서 음성을 튜닝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레코드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가요? 갑자기 궁금해져서 confirm 그리고 그리고 음 이렇게 하고 stop confirm 예 그리고 한번 볼까요? 음 레코드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하면서 이어갈 수 있나봐요. 그리고 watch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 publish를 누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겠죠? 스크린반인가요? 스크린반인가요? 영어는 참 헷갈려요. 자, 여기에 great publish를 눌렀고요 음 그럼 된 걸까요? 자, 한번 열어 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재밌는 서비스네요.